완주군의회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의회는 13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김규성 의원 외 전 의원이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정부의 시장 격리제 시행이 늦어지고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농가 손실보상과 식량 안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또 쌀소비 촉진 정책 수립을 건의했습니다.